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도 좋은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댓글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거나 댓글을 쓴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꿈도 실력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꿈을 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으로 한 30년간 강의했잖아요. 사실 저는 지난 30년간 늘 늘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이라는 게 사실은 난 뭔가 되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꿈을 꾼다는 건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에다가 내가 무엇을 넣어야 될지 요소를 배치시키고 배치하는 게 실력이에요. 어떤 요소를 배치할 것이냐. 내년에는 이런 트렌드가 있어.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 앞으로 향후 10년은 이런 직업이 뜰 거야. 나한테 있는 내 코어 컨텐츠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개발해서 내년에는 제가 1.0, 2.0, 3.0 가자고 그랬잖아요. 1.0 여기까지 완성하고 2.0 이렇게 완성하고 그래서 향후 3년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라고 이 큰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고 거대 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세부 플랜을 짜고 거기에 맞는 나의 리소스가 있잖아요. 내 돈, 내 시간, 나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해서 다 배치를 하고 거기에 또 투드리스트가 나와야죠. 투드리스트가 나오고 그리고 하루 시간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하루하루 성과를 달성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몇 년간 쌓여지는 거죠. 한 1년만 쌓여도 엄청난 성과가 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해봐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가 났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 그 사람은 어때요? 이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플랜을 짜요. 그래서 내가 꿈꿨던 장기 플랜이 수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시작하고 수정하라고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시작하면 반드시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수정도 못하고 그리고 시작하지 않으면 수정하지 못하니까 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건 누구냐 하면 현재의 내가 아니고요. 한 6개월, 1년 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만큼이라도 낸 미래의 나한테 희망을 거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공부하고 변화된 내가 곧 나에게 뭐가 돼요? 희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면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좀 답을 하겠습니다. 1.0, 2.0, 3.0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딱 3년 작정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달라진 세상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꿈도 그러니까 실력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있죠. 저는 지금 가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자영업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내 코어 콘텐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렇다면 개인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그럼 개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저랑 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2022년 당신의 가치를 10배 높이는 법 왜 제가 굳이 10배로 높였냐라고 한다면 가능하니까요. 그게 가능하니까요. 옛날에 지난 1.0, 2.0 시대에는 우리가 가치를 높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 흐름이 평이하잖아요. 변화 흐름이 별로 없어. 변화가 별로 없으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혼돈이 있고 요동치면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파도에 올라탔을 경우는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파도에 올라타지 않을 경우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겠네요. 자 과연 여러분이 지내게 될 2022년은 과연 어떤 해인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030년에나 일어날 일들이 2021년에 왔다. 10년이 앞당겨졌다. 쇼피파이 부회장 로렌 페이델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쇼피파이 부회장만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너무 뻔한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뻔한 사실을 실제로 2030년에 일어날 일들이 2021년에 왔다라고 A4용지 10장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것도 내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별로 없어요. 있죠. 있는 사람들은 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30년에나 일어날 일들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제예요. 10년 안 당겨졌다, 코로나 때문에.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나 하는 이야기, 그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2030년이라는 건 거의 이제 한 7, 8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203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쭉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만약에 제가 강사라면 강사 김미경은 2030년이 이런 세상으로 변하는데 그 세상의 팩트 중에서, 미래에 일어날 팩트 중에서 이미 와 있는 거, 2년 후에 올 거, 3년 후에 올 거, 거기에 대비해서 공부하고 내 직업이 그 흐름에 실려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뻔한 이야기 속에 내 살 길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뻔한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그냥 뻔해집니다. 뻔한 이야기를 공부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갈 앞으로 미래 전략과 힌트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부하셔야 돼요. 뻔함 속에서 내 길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꿈도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저도 평생 30년간 강의하면서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트렌드를 놓쳤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왜 기업체에서 내 강의를 안 듣지? 왜 기업체에서 날 부르지 않지? 그랬던 세월이 있었어요. 언제였었냐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7, 8년 전에 한참 4차 산업혁명과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았을 때 그리고 그런 강의가 기업에서 많이 했을 때 기업이 한 번 2.0 세상에서 제대로 된 혁신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놓쳤습니다. 이유는 첫째 강의하느냐고 너무 바빠서요. 두 번째 먹고 살만 해서요. 세 번째 정보가 없어서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강의를 기업체에 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훨씬 더 나보다 훨씬 빠르게 속도를 내고 앞서 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되게 뼈저르게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문제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깨달아서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코로나가 제 오프라인 강의를 막아섰고 못하게 했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돌아서려고 노력했고 온라인으로 돌아서면서 저는 온라인에 관련된 공부를 지난 2년간 정말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과거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기업체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 기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속도를 거의 한 3배 정도 더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꿈이 실력이라는 걸 또 느꼈어요. 얼마 전에 점심시간에 한 스타트업 사장님이랑 같이 스타트업 오너랑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막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IT로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어떤 HR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지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말 특히 그 비즈니스 모델 면에서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 30%나 됐었어요. 저도 꽤 공부했다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 30%라고 해요. 정말 여러분 요새 아십니까?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확 나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있는 사람, 세 번째 있는 사람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도 또 느꼈어요. 아 꿈이 실력이구나. 공부 안 하면 꿈도 못 꾸는구나. 요새는 왜? 꿈의 재료가 뭔지를 알아야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세상은 꿈의 재료가 지난 자본주의의 우리나라의 경우 한 60년, 70년간 다 알려진 거라 우리가 그 재료를 취합하고 내 꿈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이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웹 3.0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2.0과 3.0의 교집하유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누가 먼저 더 많이 공부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꿈의 재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거 사업 되겠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IT 기술을 갖다 써야 되네? 이건 두 명만 돼도 바로 문제 해결 창업을 할 수 있구나. 이거 다 실력이에요. 혹은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건 뭐가 문제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여러분들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 나 자신에게 투자해라. 이건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즘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주식 투자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어디다 하세요? 현재 가치에 투자하세요? 미래 가치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태양광, 2차전지, NFT,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ESG 관련주 이거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이거 미래에 이거 한 2년, 3년, 4년, 5년 순차적으로 그쪽 분야가 유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쪽 분야가 어때요?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2년, 3년, 4년, 5년은 미래 가치에다가 여러분 지금 투자하고 계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미래 가치에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회사는 자본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사업을 가설을 세우고 트위스트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속도감 있게 리딩할 만한 총알이 생긴 거잖아요. 그 기업은. 그러니까 어때요? 더 빨리 달리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한 여러분과 격차는 더 벌어지네요. 기업은 말도 못하게 똑똑해지겠네요. 누구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이 투자했으니까. 엄청 똑똑해지는데 그럼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 당신도 똑똑해질 수 있는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속도 내나요? 아니요. 바빠요. 휙 속도를 냅니다. 여러분이 뭐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뭐 이런 거 ESG 관련주 투자하면 할수록 거기는 더 견고하게 미래에 자신들의 사업을 견고하게 쌓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다가 자기 나라를 짓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기업들은.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근데 봐요.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뭐지? 내 돈 주고 내가 스스로 나랑 잘나가는 기업들이랑 미래랑 격차를 벌려놨네. 그 미래는 막 지금 건설되고 있는 중인데 오케이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내 돈을 조금 미래에다 태웠으니까 그 이익을 배당받을 수는 있겠지. 그럼 나는. 나는 어때요? 오히려 주식 투자는 하는데 나한테 투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래랑 나랑 점점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공부 알고자 하는 것. 나라는 사람한테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가려면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내 돈만 주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럼 뭐예요? 되게 손해보는 느낌 안 드세요? 내 돈으로 저 기업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계속 여기 있어? 나라는 사람의 주식에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미래 가치에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내 돈의 미래 가치뿐만이 아니라. 자, 그런 생각 하십시오. 회사는 잘 나가 봤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천명 모여도 막 20년, 30년 영속하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어때요? 무조건 영속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지내야 돼요. 언제까지? 100살까지. 여러분, 기업은 50, 60년 견디는 거 힘들지만 우리는 다 100살 살아요. 그래서 어때야 돼요? 나한테 투자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판이 갈아엎어질 때, 판이 휙 바뀔 때. 여러분,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좀, 그때 좀. 2.0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것이 우리한테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장입니까? 지금은 디벨로퍼 시장이에요. 크리에이터 시장이 아직 안 열렸어요, 3.0이.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터로서 2.0 세상에서 좀 적응하고 있다 보면은 3.0 세상이 크리에이터 시장이 열리면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를 거기다 실을 수 있는 거죠. 크리에이터 시장이 오는 데는 한 2, 3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이 있다고요. 2022년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미션은 여러분의 꿈을 키우십시오. 근데 무조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꿈이 실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략과 내 미래를 기획하려면 미래가 뭐가 펼쳐져 있는지 모르면 꿈을 꿀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공부를 통해서 이건 알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한 시간 집중하면 알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또 뭐예요? 나와 그 미래와 관계도 알아내고 액션 플랜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PDR 말씀드렸었어요. 저번 주에. 그렇죠? 꿈 대비 주가 비율을 높여라.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꿈이 실력이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렸죠. 자, 2022년은 어떤 해인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2년은 마치 아이폰이 처음 나와서 지난 12년간 우리 사회를 확 끌어왔듯이 이번에도 또 하나의 원년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2022년은 원년입니다. 새로운,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직업이죠.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옛날 직업이 사라지고 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자, 하나하나 너무 자세하게는 얘기 안 드릴게요.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는 시작입니다.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는 지금 크리에이터 시장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디벨로퍼 시장입니다. 아직 크리에이터 시장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열리고 있는 중이죠. 크리에이터 시장이 아주 조금씩. 그런데 앞으로 열릴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수준이고요. 자, NFT는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죠. 올해 2월 달부터. 그래서 여러분 말도 많습니다. 뭐 NFT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NFT 어떻게 하면 돈 버냐. 그런데 지금 여러분 NFT로 돈 벌 생각보다는요. NFT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NFT입니다. 나 자신 자체가. 여러분 자신도 NFT, 모든 인간은 NFT예요. 왜? 고유성이니까. 복지에 불가능하죠. 김미경이랑 똑같은 사람 못 만들어요. 그런데 김미경의 입에서 나오는 말, 김미경 비디오 클릭, 김미경 책. 나한테서 내가 생산하는 것도 사실은 NFT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중간 거래자가 있죠. 그죠? 중간 거래자. 자, 그래서 중간 거래자를 놓고 그들이 내 거를 사가서 재판매를 하는 식으로 그게 2.0 시대의 플랫폼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블로그에 글 올렸는데도 하나도 돈 못 받아요. 그죠? 그냥 뭐만 받아요? 좋아요만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좋아요가 다 돈으로 환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올 새로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학습 차원에서 NFT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런데 물론 그게 항상 있어요. 마치 골드러시처럼 뭔가 새로운 세상이 확 펼쳐질 때는 뭐 거기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어떡하면 이걸 해먹나 이러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물론 어디는 없어요. 이상한 사람 다 있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공부하면서 나와 NFT, 블록체인 기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개인이 강화되는 새로운 3.0 세상에서 나이가 뭐 해야 되지를 차분히 공부하고 준비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웹 3.0이 시작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엠제 세대의 세상이 본격화됩니다. 지금까지 엠제 세대는 좀 달라, 애들이 우리랑 좀 달라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엠제 세대는 본투비 그냥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에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라서 이들의 세상이 주목됩니다. 이들이 꿈을 기획하는 실력이 다르고요. 추진해가는 게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엠제 세대로 CEO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요? 공부 안 하면 엠제 세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쳐다보면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배워야 된다. 근데 엠제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생태계에 발동을 걸기 위해서 막 학습해온 것들을 좀 나이 든 세대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힘 좀 써야 되겠죠.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해놔야지 만약에 3년 후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몰아서 해야 돼서 아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공부 시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부자들이 등장하겠죠. 왜냐? 경제 생태계가 달라지니까요. 오프라인 강자가 강자가 아니고 이제는 어때요? 웹 3.0 강자가 돈을 벌겠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이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 세상에서 새로운 부의 강자로 등장했듯이 자 새로운 삼천공 시대의 강자는 누가 될지 근데 새로운 삼천공 세대의 강자 중에서 이게 기업 위주로만 움직이지 않고 개인이 강화되는 시대가 된다는 게 삼천공의 특징입니다. 개인의 IP가 강화돼서 다이렉트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게 삼천공의 특징이니까 개인이 공부해 볼만 하죠. 그렇죠? 해볼만 하죠. 자 그래서 다들 이렇게 평가하죠. 몰락과 탄생의 시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근데 그 첫 번째 원년이 2022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넥스트 10년을 준비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년 1년, 2년, 3년 차, 한 3년 제대로 공부해놓으면 10년 먹고 살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아이폰 초기처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2년이 최후의 자기 개발해가 아닐까? 우리가 공부에 몰입하고 마음을 먹고 대들 수 있는 뛰어들고 대들 수 있는 최후의 해가 아닐까? 여러분 결심의 최후의 해. 더 늦추지 말 것. 최후의 자유 개발의 해가 될 거고 그 자기 개발은 앞으로 10년을 주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짠짠짠 뭐냐면요. 제가 2022년 신년 1월 1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공부하시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계획을 짜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은 2022년 신년 김미경과 미라클 모닝 514 챌린지입니다. 514가 뭐냐면 5시에 14일간 일어나기예요. 좋으세요? 짱짱짱. 좋으셔야죠. 이거 누가 깨워져요. 제가 깨워드린다고요. 왜 14일이냐 하면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4일의 기적이란 말을 저는 믿습니다. 같은 것도 똑같은 행동을 14일간 규칙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14일간 매일 매일이에요. 주말도 없어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저와 함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해 목표를 세우고 수행해 나가는 훈련을 하실 겁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딱 14일간 하게 됩니다. 김미경과 미라클 모닝 514 챌린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목표 설정하고 나의 코어 컨텐츠 찾고 열정을 내는 법, 끈기 있게 사는 법, 그 다음에 도전하고 습관을 만들고 시간 관리하고 미래 전략, 위기 극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1시간씩 저랑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신청 방법은 어떠냐? 제가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이나 설명글에 보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문지도 좀 작성해 주세요. 설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여러분의 설문에서 뭘 가장 원하시는지,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지를 듣고 제가 그걸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청서와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걸로 신청이 되신 겁니다. 유료냐고요? 아니요. 무료입니다. 누가 참석하냐고요? 누구나.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우리 김미경 TV, MKYU 누구나 다. 여러분 다. 구독자분들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1월 1일 이전에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매일같이 링크를 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만 아침에 새벽 5시에 라이브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챌린지는 라이브입니다. 5시에 다 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출석하시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제가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도 해드리고 Q&A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매일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 미션을 쉬워요. 쉬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미션을 계속 여러분들은 숙제를 해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완성하신 분들은 리워드를 드릴 겁니다. 안 가르쳐드려요. 지금 되게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걸 해냈다는 게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는 여러분이 숙제도 올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저는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2022년 신년 김미경과 미라클 모닝 514 챌린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즉시 빠르게 신청서 작성하시고 설문도 남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내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혼자서는 힘듭니다. 같이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만 할게요. 제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거 있잖아. 이거 내년에 진짜 세상 엄청 변해. 격차가 말도 못해. 저도 요새 격차를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매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2022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를 때 그래도 제가 어때요, 좋지 않아요? 좋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면서 한다면 저는 2022년이 이 14일간의 챌린지로 여러분 1년이 쫙 그 힘으로 밀고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힘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얼마나 저한테 힘을 주시겠어요. 저도 힘내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 14일 동안 힘을 모아서 같이 응원합시다. 그리고 지혜를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 2022년 뭘 어떻게 나 자신의 코어 컨텐츠를 찾아서 나를 기획하고 10년을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자, 14일간 김미경과 514 챌린지 김미경과 미라클 모닝 514 챌린지 많이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열심히 5시에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면 다 이루어져요. 14일간 간절히 해보세요.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년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셨거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 좀 힘들었다. 몰랐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이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신청하시고 저희는 1월 1일부터 미라클 김미경과 미라클 모닝 514 챌린지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